안녕하십니까 의료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번 시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 MR 이미징을 크게 세 가지 터픽으로 나누는다고 했을 때 두 번째 터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터픽이었다 결국 NMR 시그널로부터 우리가 MR 이미징 전체를 꿰뚫는 또는 공통되는 어떤 이미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T1 웨이티드, T2 웨이티드 또는 프로톤 데니스티 웨이티드 같은 이미지를 어떤 원리로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첫 번째 터픽에 대해서는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T1 웨이티드, T2 웨이티드와 같은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TR과 T를 펄스 시퀀스로 컨트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컨트라스트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디퓨전 웨이티드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태틱한 이미지라기보다는 물분자들의 움직임, 그런 움직임 방향을 이미징 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T1 웨이티드와 T2 웨이티드 같이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얻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퓨전, 즉 물분자의 확산을 강조해서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물분자의 확산 운동의 방향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 목적은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신경망, 즉 와이트메터에 있는 전선, 액선들의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 물분자는 기본적으로 디퓨전이라는 랜덤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신경망에 의해서 제한이 가해지고 되고 따라서 물분자가 제한된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를 잘 이미징 할 수 있으면 결국 우리가 신경망의 방향을 요추할 수 있다 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랜덤한 브라우니한 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에 신경망이 주로 놓여있는 와이트메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경망들이 특정한 방향을 향하면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물분자의 운동이 디퓨전이지만 결국은 이 신경망의 방향에 의해서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따라서 그 디퓨전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를 이미징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신경망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물분자가 신경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신경망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멘브레인의 특징이나 아니면 신경망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마이얼린 즉 피복 같은 그것에 얼마나 잘 쌓여져 있는지 그리고 신경망을 지탱해주는 마이크로 튜블의 상태 그래서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마이크로 튜블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면 신경망이 스트롱하게 한 방향으로 쫙 잘 뻗어져 있기 때문에 물분자의 디퓨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 액선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져 있느냐 결국은 신경망이라는 게 액선들이 다발로 존재하게 될 텐데요 그 댄스티가 높으면 아무래도 물분자의 움직임이 디퓨전이 굉장히 컨시스텐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댄스티가 낮다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물분자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랜덤하게 나타납니다 파이버의 다이아멘트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굵은 신경 다발을 형성하고 있느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신경망의 방향을 우리가 이미징 하고 싶은 건데요 이 방향이 컨시스텐트, 일관적으로 잘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신경망들이 거기에서 크로싱으로 겹쳐져서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물분자의 움직임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디퓨전 웨이지드 이미징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다양한 어떤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물분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물분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2차적으로 개스 또는 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레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디퓨전 웨이지드 이미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디퓨전 운동의 방향을 우리가 이미징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디퓨전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한 운동인데 그레이 메타 부분을 보시면 그레이 메타는 물분자들이 신경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 메타는 주로 뉴로나 셀바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분자들의 움직임이 특정한 방향에 얼라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방향이 제약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트로픽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확률로 움직인다 그게 아이스트로픽이 되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반면 와이트 메타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신경망이 일정한 방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의 움직임이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따라서 엔에이스트로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방성이 아니라 비등방성 즉 방향에 제약이 가해지니까 이 물분자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신경망이 이 방향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아이스트로픽한 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퓨전 MRI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MR 이미지의 그래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지난 시간까지 드렸는데요 그 그래디언트의 가장 핵심은 X, Y, Z축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다르게 점진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액시스 방향으로 차이가 나게 주면 특정한 위치 X, Y, Z의 3차원적인 특정한 위치에서는 다른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디퓨전 MRI의 가장 핵심은 그래디언트를 여러 방향, 즉 G1 방향이나 G2 방향, G3 방향 그래서 3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면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2 방향 또는 30 방향 정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고 주고 시그널을 얻고 그래서 32번 내가 이미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은 다음 마지막으로 아무런 그래디언트 주지 않고 시그널을 얻은 거랑 얘네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고 얻은 시그널에 어느 정도 시그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물 분자가 움직였는지 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게 됩니다 제가 방금 한 2, 3분 정도 말로 설명을 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디테일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특정한 방향으로 디퓨전 인코딩을 한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그래디언트를 주고 그 방향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그널을 얻은 다음 아무런 그래디언트를 주지 않고 얻은 시그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예측해 낸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미지 인텐시티가 시그널을 얻었더니 많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된다 주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디언트를 주면 그래디언트를 안 준 것보다는 훨씬 더 시그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으로 물 분자가 많이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큰 틀에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징에서는 이미징을 해내고자 하는 또는 이미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위치에서 스칼라 값 즉 인텐시티 값 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이 방향을 내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 분자의 움직임 방향 근데 그 움직임 방향이 결국은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 방향 그 디렉션을 내가 이미징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T2나 프로톤 댄스티 웨이티드 어떤 T1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지지난 시간까지 설명 드렸던 것을 기초적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아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얻어진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뭐 예를 들면 T2 이미지에서 이 CSF 플루이드 부분이 밝게 나온다든지 T1에서 여기 어둡게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상대적인 컨트라스트들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트로추럴 이미지 T1 T2 프로톤 댄스티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거에서는 어 한 픽셀 또는 복셀이라고 하는 3차원에서는 그 위치에서 얻어내는 것이 스칼라 인텐시티 값입니다 즉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그 스케일 값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죠 반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위치에서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것은 물분자의 움직인 방향이 아 대충 이 방향이구나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아 대충 이 방향이구나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그 방향 디렉션을 내가 이미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특정한 방향이 없죠 모든 방향으로 다 고만고만한 형태의 어 모양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가 한쪽 방향으로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시면 어 엔에스트로픽 하고 아이스트로픽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위치에서는 주로 이제 아이스트로픽이 되는 거고 이런 위치에서는 엔에스트로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일롱게이티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되게 커지는 그런 형태이고 어 이 아이스트로픽은 모든 방향으로 비슷한 위치 에 에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경망이 주로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가 아니라 어 어 디렉션을 우리가 얻고 싶은 거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디렉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수학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텐서 어 매트릭스입니다 3x3 매트릭스 3차원이니까 3x3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 어느 방향으로 어 이 움직이는 확률이 큰지 작은지를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x3 매트릭스를 우리가 흔히 이제 텐서라고 하고요 어 3x3 매트릭스인데 약간 이제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시메트릭하고요 positive definite 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메트릭하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 해내고자 하는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어 뭐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여기 위치 이 위치에서 아래위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는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래나 위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래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만 정보를 주고 있죠 즉 특별한 그 라인 상에 있으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시메트릭하다는 뜻인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도 텐서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퍼 트라이앵글 3x3 중에서 어퍼 트라이앵글만 값이 서로 다르고 이 밑에 거는 결국은 이제 위에 거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이미징을 해서 얻은 시그널로부터 이 텐서를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요 원래는 3x3 매트릭스면 미지수가 9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메트릭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 3개는 우리가 미지수가 아니라 이 6개만 미지수가 됩니다 positive definite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선형대수 같은 것들을 배우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eigenvalue 또는 eigenvector로 이 D 매트릭스를 디컴포즈 하게 되면 positive한 eigenvalue를 가진다 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유니크한 미지수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pper triangle 위쪽 6개만 계산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3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고 싶은데 그 특정한 방향은 3x3 매트릭스에 이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9개가 아닌 6개의 미지수만 구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약간 이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eigenvalue, eigenvector 이야기 나오면 약간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트릭스 D가 positive definite 하다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eigenvalue 를 구하면 3개의 콤플렉스가 아니라 real 값이 나오고 그리고 양수가 나온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eigenvalue 각각에 대응되는 eigenvector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eigenvalue, eigenvector로 디컴포즈 하는 거는 아마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 디컴포즈라는 게 어떤 의미냐 원래 우리가 이제 D란 매트릭스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D란 매트릭스를 이 3개의 컴포넌트로 구분하게 됩니다 분류라기보다는 나누게 되죠 그래서 첫번째 eigenvector 로 구성하는 것 두번째 eigenvector 로 구성하는 매트릭스 세번째 eigenvector 로 구성하는 매트릭스 그래서 이거 3개의 eigenvector 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각각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D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eigenvector 로 만들어지는 이 매트릭스 앞에 eigenvalue가 곱해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 D매트릭스를 왜 이렇게 eigenvalue, eigenvector 로 디컴포즈를 하느냐 이거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좀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3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텐서로 알게 되면 그 텐서는 결국 이런 형태의 3차원 ellipsoid 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타원체라고 하나요? 그래서 ellipsoid 가 형성이 되는데 이 ellipsoid에 3개의 축이 존재하게 되죠 ellipsoid는 이 3개의 축에 E1 eigenvector, E2 eigenvector, E3 eigenvector 이 3개의 eigenvector가 결국은 이 ellipsoid에 3개의 액시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eigenvalue lambda1, lambda2, lambda3가 존재하는데 이 lambda1, lambda2, lambda3가 그 방향으로 얼마나 길게 elongate 되어 있느냐 즉 길게 ellipsoid가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lambda1이 제일 크고 lambda2가 두번째, lambda3가 제일 작은 거라고 치면 결국 E1 eigenvector의 방향으로 lambda1 크기만큼 ellipsoid가 길쭉하게 형성되는 그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lambda1, lambda2, lambda3를 사용해서 어떤 여러가지 이제 수학적인 매저를 구하게 될 텐데요 수치 그런 수치들을 사용을 해서 알겐 이 신경망들이 얼마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망의 여러가지 특성이 결국 물분자의 디퓨전 운동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lambda1, 2, 3를 가지고 구한 수치를 가지고 결국 아까 그런 여러가지 팩터들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이 길긴 했지만 결국 이 텐서를 세 개의 알겐 벡터로 표현을 하면 3차원 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장 큰지를 엘립소이드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eigen 밸류 lambda1, lambda2, lambda3가 값의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D매트릭스를 구해봤더니 구해서 디컴포지션을 해봤더니 세 개의 eigen 밸류가 크기가 비슷하다 자 얘네들이 크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까 엘립소이드 세 개의 엑시스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엑시스의 크기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립소이드가 약간 스피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을 거다 이렇게 3차원이니까요 이 스피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특정한 방향으로 물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제약되지 않는다 즉 아이스트로픽하다 반면 lambda1이 lambda2나 lambda3보다 많이 크면 즉 lambda1이 도미넌트하면 다른 두 개의 eigen 밸류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eigen 벡터의 방향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의 엘립소이드가 억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E1 벡터의 방향으로 물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스트로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특정 위치에서 3차원적인 특정 위치에서 이 엘립소이드의 모양새 이게 스피어랑 비슷한 형태냐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길쭉하게 길어져 있는 엘립소이드 형태를 띄고 있느냐 에 따라서 보시면 이 워러모레클이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라이클리후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잘 하고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모든 위치에서 이런 텐서 모델링 계산을 하고 그걸로부터 3개의 eigen 밸류를 구하면 그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물군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지컬리 보면 신경망이 여기 보면 이 방향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러면 이 물군자의 입장에서 보면 움직임이 랜덤하게 움직이고 싶지만 결국은 이 신경망에 의해서 이 방향에 의해서 인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징을 잘 해서 최종적으로 D라는 매트릭스 텐서를 구했다 이 D를 다시 EigenValue 디컴포지션을 해보니깐 이 방향 lambda1이 나머지 두 방향의 lambda2 lambda3를 도미넌트하게 형성이 되고 그럼 이런 류의 길쭉한 Eigen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면서 엘립소이드가 구해진다 그래서 그러면 아 이 방향으로 물군자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이 Fractional Anaestropy 라는 FA라고 합니다 이 Fractional Anaestropy 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 뒤에 어 약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엘립소이드가 스피어에 가까울수록 이 FA 값은 0에 가까워지고요 어 FA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피어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스피어면 0이 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그냥 길쭉한 엘립소이드에 가까울수록 1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FA 밸류가 0.8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쭉한 엘립소이드고 0.1 정도 되면 스피어에 가깝다 그래서 FA 밸류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신경망에 이 놓여져 있는 그 방향에 뭐라 할까 일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엘립스를 그리긴 했지만 이 뒤에서 이게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데요 어 우리가 나중에 이 텐서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위치별로 텐서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텐서들을 잘 이어서 신경망의 방향을 유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텐서가 다 이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아 이 텐서를 잘 따라가면 이렇게 신경망이 놓여져 있겠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트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들을 보면 여기나 여기나 어 방향이 되게 스피어에 가깝죠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신경망이 놓여져 있지 않은 케이스가 됩니다 반면 여기 있는 애들은 FA 밸류가 굉장히 큰 값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어 어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새가 띄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어 이 방향으로 어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멀티플 팩터 어 하나에 의한 결과가 아니죠 여러 가지 팩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을 다 이렇게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텐서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셨기를 바라구요 어 결국은 그래서 3차원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텐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브레인에서 어 대략 보시면 이런 위치에서는 텐서가 굉장히 fa 값이 크죠 그래서 이 옆으로 좌우 방향으로 어 일관된 이 물 분자의 움직임 방향을 볼 수 있고요 이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일관된 방향 일관된 방향 그래서 보시면 신경망이 요렇게 놓여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유추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좌우 방구를 이어 이어 주는 그런 싱글럼 같은 형태의 신경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런 아래위 방향 여기서도 이제 아래위 방향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그런 방향을 이루고 있고요 어 잘 보시면 이런 부위들은 거의 엘립소이드 스피어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물 분자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나중에 어 리미테이션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요기 요기를 특징적으로 보시면 어 요 중간에 있는 요 하나를 잘 보시면 약간 스피어에 가깝죠 근데 얘는 스피어지만 요기에 있는 이 스피어랑은 약간은 다른 이유로 스피어의 형태를 띕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스피어는 실제로 여기에는 신경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경망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리스트럭션 그래서 제약이 가해지지 않고 따라서 어 아이소트로픽한 형태를 띄고 있죠 어 반면 이 부위는 여기 위에 요 부위는 어 스피어를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망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신경망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면은 신경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기 보다도 두 개의 메이저 신경망이 신경망이 크로싱해서 지나가고 있다 즉 어 이 위치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일반 대게 신경망이 놓여져 있지 않고 여러 방향의 신경망이 서로 겹쳐서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텐서만 가지고는 저렇게 어 멀티플 신경망이 겹쳐져서 크로싱하는 경우를 잘 모델링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한계점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개선된 어드밴스된 형태의 이미징 테크닉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조기에서 보이는 아이스트로픽한 형태는 신경망이 없는 거라기 보다는 신경망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존에 T1-weighted 같은 경우는 한 위치에서 인텐시티 값 하나를 구하는 것인데 텐서 맵 이라고 합니다 텐서들을 특정한 위치에서 텐서를 구하면 그건 이제 어 디렉션 를 우리가 이미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서머리 매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 텐서를 구하고 나면 음 eigenvalue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eigenvalue 세 개를 어떻게 잘 수학적으로 조합을 하면 어 어떤 수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수치가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수치를 비교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어 eigenvalue 세 개를 민 말 그대로 어 이 평균 그래서 민 디퓨저비티 라고 합니다 md 그래서 평균 값 을 구할 수 있습니다 eigenvalue 세 개의 평균 값이 크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골고루 크다 값이 비슷비슷하다 근데 하나가 도미넌 타게 되면 평균을 취하게 되면 좀 작아지죠 f a value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매적 값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얼마나 이 엘립소이드가 한쪽 방향으로 길쭉하게 나와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줍니다 0에 가까우면 스피어에 가깝고 수치가 1에 가까우면 굉장히 뾰족한 엘립소이드 가깝습니다 어 얘는 이 eigenvalue 세 개의 variance 로 이제 구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식을 보시면 어 분모는 이 normalize 하려고 나와있는 값이고 분자를 보시면 각각 eigenvalue minus min 값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min 값에 비해서 차이가 크면 즉 하나가 도미넌 타게 크면 그러면 이 값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 fa 값은 어느 하나가 돌출난 특별한 애가 존재하는 경우 값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띕니다 말 그대로 variance죠 그래서 이 fa 값을 가지고 fa 값이 작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트로픽하다 그리고 fa 값이 크면 아이스트로픽하다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뭐 axial 방향이라고 해서 어 가장 큰 eigenvalue 하나를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radial diffusivity라고 해서 가장 큰 거 하나를 빼고 나머지 두 개의 average 평균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값 ad 값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md나 아니면 fa 값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비교 어 하게 됩니다 자 intervoxel coherence 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인접한 방향에 어 신경망 에 방향하고 인접한 위치에 어 특정한 위치에 신경망 방향은 사실은 이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신경망이 비슷한 인접해 있으면 어 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 주위의 복셀 방향에 비해서 나의 방향이 얼마나 어 일관되나 아니면 차이가 있냐 그걸 가지고 수치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intervoxel 복셀 간의 coherence 일관성을 가지고 수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 텐서를 가지고 하는 그것의 한계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에서 우리가 텐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 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x3 매트릭스였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간에 있는 위치를 보시면 요 중간에는 사실 어 텐서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엘립소이드를 생각해보시면 길쭉하게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망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신경망이 요 방향 요 방향이 서로 크로싱하기 때문에 그 크로싱하는 두 메이저 방향을 이 3x3 매트릭스만 가지고는 다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x3 매트릭스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 도미넌트한 형태의 어 모양만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두 개의 방향으로 도미넌트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싱해서 그러면 텐서가 당연히 둥글둥글해지는 형태를 띄게 되죠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 를 계산해 내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도가 모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길쭉한 형태 도미넌트한 방향이 있으면 이 3x3 매트릭스로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메이저 방향이 크로싱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모델링하기에는 자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ard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High Angular Resolution Diffusion Imaging 이라고 해서 Angular Resolution 각도를 우리가 높인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으로 해서 텐서 텐서 두 개를 믹스쳐 해서 쓰기도 하고요 랭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영대수를 배우셨으면 이 3x3 매트릭스에 어느 한 도미넌트한 방향이 있으면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길쭉해지는데 그러면 랭크가 1이 됩니다 근데 그 랭크가 1보다 큰 2보다 큰 그런 경우를 따져서 두 개의 메이저 엑시스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스펙트럼 를 쓰는 것인데요 DSI라고 합니다 이 DSI가 한 2005년 정도에 이제 나와서 많이 사용되다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 DSI 방법은 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을 보시면 또는 여기를 보시면 좀 잘 보이겠네요 여러 가지 멀티플 디렉션이 겹쳐지게 되면 그걸 다 표현하고 있죠 얘가 어떤 하나의 엘립소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엘립소이드가 겹쳐져서 있어도 걔네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모델링 되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 요렇게 지나가는 심경망과 요렇게 지나가는 심경망이 겹치더라도 양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제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당연히 레졸루션을 높인다 또는 어 자유도를 높인다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observation 그래서 그래디언트 방향을 그래디언트 방향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더 자유도 높은 하이 앵귤러 텐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쓰이느냐 그러면 어 이게 이제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MR 이미지를 찍으면 MR이 이제 되게 오래 걸리죠 찍는데 그래서 어 뭐 한 20분 정도 근데 이제 어 연구용으로 지금 20-30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실제로 외래에 가시면 MR 이미지를 그렇게 오래 찍지 않습니다 한 5-6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연구용으로 하이 레졸루션을 찍게 되는데 이 이 이 디퓨즌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30방향 정도를 주고 찍는다 근데 이 방향을 많이 주고 찍으면 찍을수록 오래 걸리겠죠 방향 하나 그래디언트를 주고 이미지 찍고 또 그래디언트 주고 이미지 찍고 근데 이 이 DSI나 아니면 하디 같은 경우는 뭐 60방향 또는 이제 120방향 DSI 어떤 경우는 뭐 200방향 정도 주고 데이터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촘촘한 방향을 주고 데이터를 얻으면 당연히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앵그럴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 자유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밀한 텐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뭐 2배 3배 4배씩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촬영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텐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